희말학원에서 시험에 응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험은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빌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도장 22번 오리 23번 계단입니다. 계단입니다. 24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6번 6번 7번 6번 295 104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7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4번 집 아래 있어요. 29번 피아노 학원 위층에 있습니다. 4. 마트와 커피숍 사이에 있습니다. 태권도 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2. 고용센터 아래층에 있습니다. 3. 피아노 학원 위층에 있습니다. 4. 마트와 커피숍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0번 오늘은 계류장 청소 안했나? 계류장이 엉망이던데. 오늘은 계류장 청소 안했나? 계류장이 엉망이던데. 31번 딸기는 어떻게 선별할까요? 딸기는 어떻게 선별할까요? 32번 32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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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지가 많이 커요? 이 바지가 많이 커요? 이 바지가 많이 커요? 34번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35번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을 해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을 해요. 37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얼른 퇴원하셔야죠.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바자회에 옷과 신발 같은 물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책하고 장난감은 많지 않습니다. 집에 남는 물건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바자회에 옷과 신발 같은 물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책하고 장난감은 많지 않습니다. 집에 남는 물건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으로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팩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에 보내실 문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낼 곳의 국가 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세요. 외국으로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팩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에 보내실 문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낼 곳의 국가 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세요. 사십 번 사십 번 여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센터지요? 거기서 한국말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제 남편이 배우고 싶어 해요. 남편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네. 남편분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럼 초급반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평일에는 오전, 주말에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센터지요? 거기서 한국말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제 남편이 배우고 싶어 해요. 남편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네. 남편분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럼 초급반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평일에는 오전, 주말에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